돈으로 그 등신 이용한 거잖아, 그치? 어쩔 거야. 손짓이 어쩔 거냐고! 당장 이 미친 짓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. 사랑하고 있어.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. 사랑해. 순진 씨는 사랑이 아니야, 다행히도. 나한테 원하는 건 그냥 결혼이야. 사랑 따위가 아니라.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? 옆에 두고 병수발이나 시키면서 죽어가는 걸 또 보라고?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줄 수 있는 걸 주고 가려는 것뿐이야. 지금 그냥 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을 테고. 내가 떠난 뒤에 괜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. 결혼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, 나한테는. 그 사람이 날 사랑했다면 이 결혼하지도 않았어, 절대. 사랑하고 있어. 버리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했어. 다시 잘 살고 싶다고. 그 사람 출장 갔거든. 나 자는 동안 메모 한 장 달러 남겨놓고.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하니나. 뭔가를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게 돼. 바보같이 또. 매 순간 널 기다리고 있다고. 사랑에 빠졌다고 걔. 넌 넌 너만 죽는 게 아니야. 순진이도 죽이고 가는 거야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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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